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오는 8일 치러지는 뉴욕주 본선거에서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주하원 65선거구에 출마한 그레이스 E 후보의 당락 여부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인으로서는 논김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한인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로 뉴욕주의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환경운동가인 이 후보는 지난 6월 실시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당당히 승리, 이번 본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중국의 헬렌치오와 치열한 선거전을 펼쳐왔습니다. 청가에서는 맨하탄, 차이나타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하원 65선거구 경우 지역특성상 민주당 성향이 강해 이변이 없는 한 E 후보의 승리를 참치고 있습니다. E 후보는 당선된다면 환경안전과 공공안전에 주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철 등 대중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춰 보다 더 안전한 뉴욕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논김 주하원 의원의 육선 달성 여부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본선 상대는 중국계로 경선 없이 공화당 후보가 된 샤론 라오 후보입니다. 주하원 40선거구 역시 민주당 텃밭이란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의 무난한 육선 성공이 예상된다는 게 미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캐시 호클 현 주지사가 선거 기간 내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리젤딘 공화당 후보를 두 자릿수 포인트 리드를 이어 왔지만 선거 막판에 들어서면서 역전당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접전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고물가 탓에 연방 기준금리가 또다시 대폭 인상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자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조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에서 3.25%인 연방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지한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이어 5월 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6월과 7월, 9월에 각각 0.7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 즉 서머타임이 오는 6일 일요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1시간 뒤로 조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뀝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뉴욕과 서울 간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더사랑교회는 10월 30일 주일 오후 4시, 안진성 단임 목사 위임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예배는 북미주개혁교회 CRC 한인교회 여비회가 주관했습니다. 더사랑교회 전시는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소속 뉴욕 빌라델비아 장로교회입니다. 1대 박재철 목사, 2대 김해천 목사에 이어 안진성 목사가 1년 전부터 부임했습니다. 위임 예배에서 변창국 목사는 오직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더사랑교회가 선한 생각으로 주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되기를 추건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진성 목사는 답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힘차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위임 예배에는 이권도 목사의 찬양, 정주성 목사의 권면, 제임슬리 목사의 축사, 크리스트의 목사의 축도 등으로 모든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